오즈가 많아 저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이 이틀째 날 묵을 로열필라자 호텔입니다 어제 갔던 데보다 여기가 훨씬 저렴한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거기 비트, 뷰 말고는 볼 게 없었는데 그것도 복불복이고 여기는 쇼핑센터랑 연결이 됐어요 들어왔다보니까 그리고 길 자체도 훨씬 더 많고 작기는 썼는데 지금 호텔에서 원래 1시 반 식당 예약했는데 늦었다고 하니까 2시로 전화해서 친절하게 예약을 바껴 주셨어요 아까 호텔 로비에서 음료수 마시는데 사람들이 쳐다봐서 약간 거머워서 거기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먹는 사람이 좀... 근데 그 앞에 할머니가 물 같은 걸 들고 마시는데 종이컵에... 되는 거 아닌가? 어글리 코리아니였나? 처음 홍동에 여행을 보시는 건가? 이 옹콕 쪽에 호텔을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봐야돼? 처음 봐야돼? 그 앞에 제가 도입하는 게 좋고 아, 어제 호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인스타와 네이버 블로거는 잊지 말 것 호텔이 편합니다 여기는 저희 조식 포함해서 급하게 잡았는데도 2인에 26만 병원이었지 어제 잤던데가 훨씬 비쌌거든요 근데 조식도 없고 저희는 로얄플라자 호텔을 잡았는데 호텔 오는 길에 야시장이 있어요 제가 한국인 프로모션으로 주문을 했더니 여기서 특별히 그걸 하고 있대요 한국 말렸어요 처음 호두 손을 땀 티슈가 나왔어요 호두를 먹어보자 음 음 되게 맛있어 저도 튀기면 달짝 튀기네 첫 번째 요리가 나왔는데 요 위에 있는 게 전복인 것 같고 해산물이 들어있는 딤섬이래요 그리네 어, 호두 사람 밖에 먹어야지 작게 방송용으로 먹는 거 아니지? 맛있어 그렇지 저도 좀 묻혀보고요 어때? 짜 짜다고? 그래? 여기 미슐링 4년 연속 투스타래 연토인 특선 딤섬 3종 이게 첫 번째 게 관자랑 요 위에 있는 게 송로거섯이래요 그리고 채소를 넣고 찐 거고 이거는 랍스터와 제비집 그리고 맨 위에 금가루를 얹어서 찐 만들고 이건 킹크랩 다리살이랑 채소를 넣고 만든 딤섬이랍니다 먹어봤어 등을 가져갔는데 이게 향긋한 배향이 나는 해산만두래요 그리고 이게 해산물 충권 그리고 망고랑 유자 소스를 곁들인 새우만두 그래서 색깔이 저런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여기 같이 먹으라고 주셨는데 충권입니다 이제 이탑 그냥 이걸 먹어볼게요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 너무 귀여웠어 한 번 음 맛있어 이거 봐요 안에 약간 찹쌀 찹쌀 그거 같아 찹쌀 도넛이 찹쌀 도넛이 안에 고기들이 막 들어있는 편인데 이거는 엄청 피가 얇고 바삭바삭하고 안에 새우살로 꽉 차있어요 너무 맛있어 얘도 먹어봅시다 얘는 유자 유자 같은 거를 마요네즈 소스에 달아놨나봐요 소스가 되게 상큼하다 고소한 거 이거 유자 씨 같은 거 같이 들어간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연잎밥 배불러서 못 먹겠어 어떡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지금 코리안 프로모션 런치 376달러 그러니까 하나야 둘이서 10만원 정도 대략 아무튼 맛있었어요 근데 괜찮은 거 같아요 부모님 모실기 오기도 괜찮고 이니스프리 바로 옆에 위더리 왠지 여기 들어가서 사면 돼요 쿠키 전문점 같이 안 생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 걸로 네 다음에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번으로 그만한데 엄청 무거워요 그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찐뽕해놨던 그 밀크틴 말을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거 보라댕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펄이 달아요 펄이 우리 진짜 또렷자 나도 나도 이거 또렷자 걸으려고 왔는데 맛있다 여기가 두 번째 호텔 숙소로 잡은 로얄플라저드 여기 되게 좋다 와 진짜 첫날부터 여기로 올 걸 그랬어요 첫날부터 여기로 올 걸 그랬어요 첫날부터 여기로 올 걸 그랬어요 화장실도 넓고 깨끗하고 엄청 깨끗해요 또 있는데 안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는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외국인들 그런 거 봐봐 어? 누구야 코리안이구나 한국어다 그거다 난리다 대박이다 아 방금 따라했는데 강남스타일 나 아침에 다잡고 하이 너무 오래뼈 이렇게 너무 오래뼈 이렇게 정경영어 잘 외국인 이렇게 좋은 인류 연예인 택시에 탔습니다. 홍콩에서의 마지막 바로입니다. 별들이 속은 데에는 다같이 홍콩의 반걸이 뭔가 이번 여행에서 답을 찾거나 마음을 정리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봐야 알지 여행의 끝은 돌아가서 해상하는 데까지 있으니까 아무 준비가 없었던 2박 3일의 홍콩 여행은 그리고 내 생각에는 여기는 여기는 계획을 잘 세워서 와야 될 것 같기도 해요. 홍콩은 우리처럼 헤맬 수가 있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 보라랑 저랑은 성격이 비슷해서 여행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막 오는 걸 되게 답답해 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역이냐? 에드밀역이지? 에드밀역 에드밀 우리가 무슨 역이냐 여기 내려서 나왔지? 여기 뭐였어? 왕자 프린스 프린스 에드워드 왕자 그리고 알람을 못 들어서 열차표도 다 구매해 놓고 그리고 아침에 조식도 신청을 해 놨는데 거기 호텔이 조식이 맛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택시를 타고 공항을 왔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찍지를 못했는데 초보 유튜버니까 제가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가 약 도망 같은 거였거든요. 너무 생각이 많고 요즘에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고 해서 그냥 도망갔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요즘에 그랬어요. 급하게 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진짜 전혀 없었거든요. 제 친구도 저랑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막 가서 부딪쳐보는 성격이어서 그런데 홍콩은 그렇게 가면 100% 즐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미리 좀 사전에 알아보시는 게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홍콩은 그래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 교통 보통 홍콩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정 모르시겠으면 택시를 타고 다니셔도 크게 이제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EL이랑 옥토퍼스 카드는 꼭 미리 구매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실 것 같아요. AEL은 홍콩 공항에서 구룡반도나 침사추이나 그쪽으로 갈 때 굉장히 빠른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런데 홍콩 공항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줄을 조금 서야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옥토퍼스 옥토퍼스 카드도 살 수가 있대요. 근데 줄 서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옥토퍼스 카드는 그냥 지하철에도 있으니까요. 지하철에 여기에서 판매를 하니까 AEL 정도는 사서 가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 옥토퍼스 카드는 환급이 다 돼요. 그 카드를 사고 그 안에 충전을 하는 건데 그 카드값도 5%인가 빼놓고 다 환급이 되는데 공항에서 그 AEL 사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환급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홍콩을 잘 모르시는 저 같은 분들은 호텔에서 자시는 걸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굳이 되게 좋은 호텔이 아니더라도 4성급 이렇게 하면 20만원 때 20만원 초반도 있고 10만원 후반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호텔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 첫날은 21 화이트필드라고 제가 인스타 홍콩여행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서 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예약을 했는데 앞에 1층 로비에 직원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뷰만 좋았어요. 그리고 청소상태도 사실 별로 깔끔한 것 같지 않았고 만약에 저 다음번에 가면 그냥 무조건 호텔로 갈 생각이에요. 추천입니다. 호텔에서 주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세 번째 홍콩은 쇼핑에 천국이다 하잖아요. 근데 저도 딱히 명품을 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갔는데 이제 홍콩의 물가가 또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굳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값이 저렴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쇼핑 메카라고 하는 침사추위 쪽에 쇼핑몰 몇군데 들어가 봤는데 디자인도 그냥 별로 예쁘고 요즘에 한국에도 예쁜 옷이 많습니다. 여러분 굳이 뭐 마음을 잡고 메가세일 이럴때 명품 사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잘 모르겠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제니쿠키가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서 몇 개 사왔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진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니쿠키를 사실분들은 호텔에 다시 들어가는 걸 고려하셔서 일정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가 지나가면 품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오전에 일찍 가서 그걸 사시고 호텔에 돌아오시는 걸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은 야경이 멋지더라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야경을 되게 좋아해서 빅토리아파크를 갔는데 첫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10시쯤 갔는데 그때 가니까 줄 안서도 되고 빅토리아파크까지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이제 음식장들이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저는 한 8시 7시 8시쯤 가셔서 가서 올라와서 잠깐 보시고 내려와서 그냥 거기서 야경 보시면서 칵테일도 한 잔 드시고 맥주 한 잔 드셔도 좋고 밥 같은 거 먹으면서 야경을 충분히 즐기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소호거리나 미드라인 에스컬레이터나 랑카이펑도 마찬가지고 거기 밖에 안 가봤지만 되게 실망했거든요. 근데 홍콩에 있는 명소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래요. 가 딱 가면 고기 있다. 그것 밖에 별로 없고 굳이 미드라인 엘리베이터는 그냥 그거를 타러 가신다기보다는 소호거리를 가기 위해서 가는 정도로 교통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랑카이펑은 약간 이태원 같은 느낌이었는데 중국인들이 많은 게 아니고 진짜 이태원처럼 외국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스팟 거리가 한 100m 남짓 밖에 안 돼서 되게 실망했어요. 아 근데 버블찌 진짜 맛있어요. 제가 버블찌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유명한 데는 아니었는데 호텔 오는 길에 하나 있어서 사마셨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홍콩에 가시면 버블찌는 꼭 두 번 드세요. 세 번 드시고요. 그것도 저의 추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총평을 하자면 홍콩보다 한국이 낫다. 아 나중에 혼나는 거네. 근데 이제 확실히 힐링은 됐던 것 같아요. 다녀와서 하루 자고 피곤해서 하루 바로 자고 그 다음날 정도 되니까 이제 거짓말처럼 머릿속이 싹 정리가 심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힐링을 하고 머리를 생각을 정리를 하고 싶어서 리프레쉬 하고 싶어서 다녀온 거라서 저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다녀왔지만 그래도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이제 힘을 내서 열심히 열심히 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네. 그리고 저의 두서가 없고 정신이 없는 모든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뭘 찍어볼까요? 다들 이제 굿나잇! 안녕! 안녕! 멀리 while T 한글자막 by 한효정